동글, 자 두 사람 타자시오. 짠짠짠짠! 삑삑이는 길쭉길쭉길쭉한 공을 만들고 싶어요! 뽕뽕이도요! 지렁이처럼 길쭉하게 만들고 싶어요! 좋았어! 자, 그럼 친구들! 이번엔 길쭉길쭉하게 만들어 볼까요? 네! 길쭉하게 출발! 자! 짜증내면서 따라서? 길쭉길쭉길쭉 모양 만들자 길쭉, 길쭉, 길쭉 모양 만들자 한 번만 보일까? 짜장면은 이미... 우와, 이미지 잘했어요! 짜장면한테 보여주세요! 길쭉한 밀가루 반죽 보여주세요! 길쭉, 길쭉, 길쭉 모양 만들자 더 길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짜장면은 짜장면 팔보다 더 길어요! 짜장면 팔보다 더 긴 밀가루 반죽이 됐어요! 누구누구 잘하고 있어요! 우와, 대보자! 우와, 대보자! 우와, 띠어 길쭉! 우와, 길쭉! 잘했어요! 길다! 우와! 짜장면, 짜장면! 빅빅이 가면 좀 밀가루가! 참 길쭉한 짝! 우와, 엄청 길쭉하다! 짜장면! 응! 그러면 이번엔 호떡처럼 납작하게 만들어봐요! 좋았어! 친구들! 자, 이번엔 호떡처럼 납작납작한 모양으로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볼까요? 출발! 납작하게 호떡, 호떡을 만들어 볼까요? 호떡, 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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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호떡을 납작하게!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납작! 짜장면 벌써 호떡이겠다! já 더 납작하게! Aug사야, 납작 make! 동 Select! 우와, 호떡! 호떡! 친구들 이제 나를 힘차게 던져줘 멀리멀리 하늘을 날아가고 싶어 친구들 밀가루가 멀리멀리 날아가고 싶대요 친구들 우리 밀가루를 힘차게 던지자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그럼 힘차게 밀가루 공을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멀리멀리 던져라 날아라 날아라 멀리멀리 날아라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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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뽕뽕아 저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멀리멀리 던져라 날아라 날아라 멀리멀리 날아라 저쪽으로 짜잔이란 던질 쪽으로 던져주세요 저거 같이 던질까? 짜잔이랑 같이!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잘했어요! 멀리 멀리 던져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밀가루야! 잘했어요! 멀리 멀리! 우와! 짜잔 형! 풍풍이가 던진 밀가루는 저기까지 날아갔어요! 우와, 풍풍! 정말 멋져!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정말 멋져요! 친구들, 하늘을 날게 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밀가루 공을 삑삑이한테 던진 거야! 삑삑아, 밀가루 모자 멋지다! 정말, 정말, 정말! 신난다, 신난다! 우와, 밀가루 놀이 모두모두 즐거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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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즐겁고 재미난 놀이 해봐요! 다 같이 안녕! 안녕! 뽕뽕이 너 기다리고 있을게! 뿌이 뿌이! 뿌이! 눈이 뜨거웠네요! 반기대전